니들 다 헛버서 줄 알아! 네, 구해왔습니다. 가스 의사 불러와. 예? 빨랭! 가스 의사 불러와! 예, 우선 이거요. 침 드세요. 벗어요. 뭐하는 거야, 지금? 왜 이상일 동안 많이 기다리다가 이 사람 잘못될지도 몰라요. 왜, 제 하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니까, 가스 의사이 나. 좋아. 사야. Him. 형. 저는... 정신이 있으세요? 네, 저건 당신이 있으세요? 네, 저건 당신이 있으세요? 네, 저건 당신이 있으세요? 네, 저건 당신이 zer습니다. 네, 저건 당신이 있으세요? 오늘 밥은 먹고 있을까? 나라에서 잡아왔는데 설마 하니 밥도 안 주겠나? 아, 지생이는 풀려놨는데 삼생이는 와 소식이 없노 아, 그러게 말이야 지생이 사촌 누나 말로는 지생이가 완전 딴 사람이 됐다는데 우리 삼생이는 괜찮으나 모르겠네 너 아버지 수사는 어째 돼가고 있노? 지금 내사 중이란다 내사는 또 뭐꼬? 몰래 조사한다고 와, 몰래 조사하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다 카더라 그러게 와, 사진을 훔쳐가지고 조용히 못하나? 사진은 또 뭐야? 너는 몰라도 된다 툭하면 그 소리 나도 좀 알면 안 돼? 모르는 게 약이 돼 음식 앞에 두고 제사 지내놔 그만 뜯고 버텍 밥이나 물아 엄마 엄마 내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 엄마 알면 기절할 거야? 아이고 야, 이 엄마가 충격적인 사실을 그냥 맨날 며칠 겪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건 눈도 꿈쩍 안 한다는 거 응? 그래도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진짜 충격적이야 뭐가 또? 네 집 애가 바뀌기라도 했대? 엄마 어떻게 알았어? 뭐야? 그뿐이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어? 어 알아맞혀봐 뭐? 누가 뭐 살인이라도 했대? 엄마 완전 귀신이다 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두 가지 일을 어떤 한 사람이 저질렀다는 거야 아니 어떤 밑은 놈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어? 어느 육수렬 놈이? 누구야 대체 그 놈이 누구야? 말도 안 돼 귀신 오라버니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뭔가 우회가 있는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 사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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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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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여기 어쩐일이냐 아멘 아멘